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앱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능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 앱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 1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 우측 끝에 있는 샷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키보드 위쪽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 모양이 보입니다. 이 마이크 버튼은 음성신호를 바로 텍스트로 바꿔서 쉽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실 때는 항상 키보드에 영문이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국어를 말했을 때 텍스트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마이크를 누르고 말씀을 해주시면 텍스트화 돼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약속 그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전송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음성으로 텍스트화해서 전송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편한테 텍스트를 보내지 않고 음성 메시지를 보내서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메시지 누르고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기 누르시면 음성 메시지로 전송이 돼서 상대편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그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죠? 대화방 버튼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전체 설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알림이라고 있죠? 이 알림에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에 내려가시면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나 개인적인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실 때 카톡 알림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이때 방해금지 시간대를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을 ON 해주시고 원하시는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해 주시면 카톡에서 울리는 알림을 받지 않을 시간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로 돌아가셔서 문자 모아보기로 들어갑니다. 이 문자 모아보기 들어오셔서 ON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는 문자 서비스와 SNS 서비스를 하나로 뭉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대화창에 카카오톡 앱을 기본 SMS 앱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여기서 카카오톡을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는 카카오톡으로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따로 확인하실 필요 없고 모든 메시지를 전부 카톡에서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채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시게 되면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사진 화질, 동영상 화질을 전부 원본과 고화질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여기서 오픈 채팅 목록 분리를 체크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일반 채팅방과 오픈 채팅을 아예 분리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통 오픈 채팅 쓰시는 분들 보면 채팅과 같이 섞여서 다 뒤죽박죽 섞여 있죠? 이럴 경우에 오픈 채팅과 채팅을 분리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대화방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부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채팅방 상단 고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자주 쓰는 채팅방을 아예 상단으로 고정시켜서 빠르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상단에 고정되어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또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번에는 채팅방 알림 끄기가 되겠습니다. 이 메뉴는 전체 알림을 끄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채팅방에만 알림을 끄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에서는 알림이 그대로 오지만 내가 지정한 이 방에는 알림이 꺼지게 되겠죠? 알림 끄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알림이 꺼졌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은 더 이상 알림이 오지 않는 거죠? 다시 터치하고 기다려서 부 메뉴를 띄우신 다음에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주 들어가는 채팅방은 아예 홈 화면에 아이콘으로 띄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앱을 열고 채팅방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아예 없애고 홈 화면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그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방의 대화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캡처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 대화를 하다가 어느 구역을 캡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 캡처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시작 구역과 끝나는 구역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구역이 캡처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은 우측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과 또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에는 무료 통화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1대1 대화방일 때는 무료 통화라고 이렇게만 뜨죠. 만약에 단톡방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여러 명이 있는 방에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룹콜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그룹콜을 누르게 되면 그 단톡방에 있는 여러 명과 동시에 그룹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그룹콜을 누르는 순간 신호가 바로 가게 되니까 이거 누르실 때는 조심해서 누르셔야 되겠어요. 그다음 이 대화창 우측 끝에 있는 샷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키보드 위쪽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 모양이 보입니다. 이 마이크 버튼은 음성 신호를 바로 텍스트로 바꿔서 쉽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실 때는 항상 키보드에 영문이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국어를 말했을 때 텍스트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마이크를 누르고 말씀을 해주시면 텍스트화 돼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약속 그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전송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음성으로 텍스트화해서 전송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비밀 채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비밀 채팅을 하게 되면 상대편과 내가 비밀로 채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1대1 대화방에서 비밀 채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걸 단톡방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톡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채팅 3명이죠? 여기서 우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고요. 내려가 보시면 비밀 채팅이 없고 새로운 채팅이라고 나오게 되죠. 새로운 채팅을 들어가시게 되면 같은 채팅방에 있는 그룹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선택을 해서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편한테 텍스트를 보내지 않고 음성 메시지를 보내서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메시지 누르고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기 누르시면 음성 메시지로 전송이 돼서 상대편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그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빨리 넘어가서 원하는 곳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할 때는 원하는 대화를 선택을 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책갈피 설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책갈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책갈피 표시가 나오고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책갈피 표시만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위치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하다가 보면 빨리빨리 올라가서 내가 답을 달아야 할 대화창이 아예 위로 올라가 버렸죠. 이럴 때는 그 대화창을 선택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답장이라고 부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 답장을 누르셔서 대답을 달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있던 말풍선이 나오고 아래쪽에 내가 금방 달았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해당 대화로 바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 답장으로 돌아가기 다시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카톡의 특성상 초대를 하게 되면 무조건 초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어딘가로 초대를 내는 게 싫을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여기에서 나가기를 하시죠. 이렇게 나가기를 하시게 되면 확인해 주시면 그냥 바로 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초대를 하게 되면 다시 불려오게 되겠죠. 여기서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채팅방 나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초대 거부 및 나가기로 하나 메뉴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초대 거부 및 나가기를 누르시게 되면 채팅방을 나감과 동시에 그 채팅방에서는 다시는 나를 초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다시 우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시고요. 하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채팅방 알림음을 내가 원하는 알림음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앱에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계속 같은 신호로 오게 되면 어디에서 대화가 올라오는지 헷갈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채팅방의 알림음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아, 어느 방에 메시지가 올라왔구나 라고 소리만 듣고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카카오톡 앱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이 5, 60개씩 되는 분도 있는데 여기저기 들어가다 보면 헷갈려서 엉뚱한 곳에 잘못된 대화를 보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을 주시게 되면 일단 그 채팅방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자물통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자물통을 풀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입력을 하게 되겠죠. 대화방이 많으신 분들은 중요한 대화방은 이런 식으로 입력창을 잠궈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카톡 앱을 이용하시다 보면 너무 밝아서 눈에 안 좋죠. 장시간 보시는 분들은 눈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럴 때는 여기 채팅방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 상단 설정 누르시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테마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다크 모드를 주시면 화면이 어두워져서 눈에 훨씬 무리가 덜 가서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를 이 일이 바뀌지 않고 내용을 읽어보고 싶을 경우에는 설정 들어가셔서 연결 들어가신 다음에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일이 바뀌지 않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모드로 바꿨더라도 사진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모드를 켜신 다음에 메시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대로 비행기 모드는 계속 켜있는 상태에서 여기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서랍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사진 동영상을 들어가서 지금 금방 보낸 메시지에 있는 사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다시 카톡 대화방 창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비행기 모드를 다시 꺼주셔도 일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상대편도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편이 나를 차단했는지 여부를 아는 방법은 대화방을 하나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채팅방을 하나 만드시고 상대편을 초대를 하시게 되면 그 상대편이 나를 차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차단을 안 했으면 그대로 초대가 되게 되겠지만 만약에 상대편이 나를 차단을 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저를 차단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우측 하단에 점 3개 누르시고 여기서 선물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보내는 거죠. 그럴 때 상대편이 나를 차단했을 경우 그 기프티콘이 가더라도 상대편한테 메시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기프티콘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저한테 환불이 되겠죠. 그러면 차단한 게 되겠죠. 가끔은 송금하기로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송금이나 선물 다 마찬가지로 일단 보내게 되면 전부 다 가게 됩니다. 상대편이 나를 차단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전부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환불이 되든지 다시 내 통장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의 곳곳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편리하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